저는 의료업계 종사자가 아닙니다 정보적 가치가 없는 내용이니 단순히 ASMR로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m not a medical worker. There is no information, so just enjoy it only for ASMR. Thank you 구현님, 구현님 치료실 들어가세요 4번이요 4번 네, 지금 앉으셨을 때 배드 온도 괜찮으시죠? 저번에는 조금 왼쪽 중심으로 받으셨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어깨 양쪽 다 전반적으로 할 거라서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고 침도 받으시고 부항도 뜨시고 오늘 원장님이 침근 많이 논다고 하셨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옷 갈아입으시고 누워계시면 오늘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배드에 10분 누워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들어가는데 오늘은 15분 계실게요 네, 조금 추워서 몸 잘 녹이고 시작해야 되니까 갈아입고 누워계세요 갔다가 올게요 네, 물리치료 먼저 응, 제가 먼저 올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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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엎드려 보실게요. 네, 엎드려 계시고 베개에 이마대가 엎드리시면 제가 물리치료 먼저 할게요. 네, 엎드려 계시고 베개에 이마대가 엎드리시면 제가 물리치료 먼저 할게요. 자, 기계 붙일게요. 여기 어떠세요? 여기랑 여기. 원래 안 붙이던데죠? 여기도 붙일게요. 강도 괜찮을 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파요? 지금은요? 네, 이대로 잠깐 계실게요. 네, 이대로. 네, 이대로. 네, 이대로. 네, 이대로. 네, 어머니 어디에 들어가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제 엎드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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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기계 떼고 한번 닦아드릴게요. 네, 이제 원장님 오실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자, 오늘 침 나올게요. 오늘 침 먼저 맞고 부항도 뜰 거예요. 자, 침 오늘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맞을 거예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놓을 거여서 조금 아파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참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쪽 여기 어깨 라인이랑 이쪽 날개뼈 여기 목 쪽까지 해서 넣어볼게요. 따끔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 이제 하나 더 잘 알아보고 이제 셋이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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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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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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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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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ben.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약은 아직 좀 남았죠? 네, 일단 베드에 살짝 엎드려 보세요 네, 얼굴이 아래로 가게 자, 힘 푸시고 제가 이쪽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잡아당길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숨 들이쉬고 반대쪽 들이쉬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당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버틴다고 생각하고 네, 저한테 안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버텨보세요 숨 들이쉬고 자, 내쉬고 버티세요 네, 좋습니다 자, 들이쉬고 내쉬고 버티세요 네, 좋습니다 음,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누를게요 자 이런 쪽 이런 쪽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이쪽 봐 이쪽 이쪽이랑 네, 그래도 저번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 그쵸? 네, 좋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의자 다시 앉아보실게요 자 확실히 처음보다는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느낌이 다르고 좋아졌네 네 다음번 치료까지는 5회차까지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죠 5회차까지는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차도가 좀 많이 경과가 좋으니까 5회차 때 받고 더 예약을 할지 더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제 멈출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회차 하는 날도 비슷하게 치료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날 뵐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소리 네 그 계nh 펜 감사합니다.